음악 가족에도 부모와 자식간 그리고 형제자매 사이에도 요즘 계급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나름 질서가 있고 형제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시대의 만큼 민주적으로 의사가 소통되어야 하지만 나름의 위계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부모인지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모를 정도이면 흔히들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나무도 한나무 안에 이처럼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으며 하는 일이 다릅니다. 가지사에 있는 서열을 무시하면 콩가루 나무가 됩니다. 특히 과일을 달아먹는 열매 달리는 나무를 가꿀 때 이를 무시하면 제대로 빠르게 자랄 수 없고 열매 또한 달리지 않겠죠. 나무를 제대로 가꾸는 가원 주인은 이런 말 안 써도 나뭇가지 사이의 의계질서를 알고 계급이 높은 가지는 제대로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상위 계급은 이 사진처럼 개신형으로 커가는 나무는 주지입니다. 명칭만 해도 주인주자의 가지지 주인되는 중심되는 가지입니다. 이 이름은 가지가 굵고 튼튼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주관형으로 자라는 이런 사과나무는 전봇대로처럼 서있는 이 주관이 당연히 제일 높죠. 이름도 주지보다 더 높은 주관입니다. 보시다시피 빨간 점으로 표시된 주관과 파란 점으로 표시된 주지는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얼마나 계급 차이가 있는지 하면 주지는 자신이 붙어있는 주관의 굵기보다 3분의 1이 넘어서는 도태의 대상입니다. 이 주지에서 난 부주지 그 부지에서 난 측지사의 서열은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지보다 부주지, 부주지보다 측지가 더 굵다면 이것도 제거 대상입니다. 왜 이럴까요? 당연히 다른 가지에 비해 맡은 바 책임과 중요함이 더 크기 때문이죠. 주관이 있으니 거기에 주지가 있고 주지가 있으니 거기에 부주지 그리고 축지가 붙은 상징적인 위계절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관은 다른 나무와의 햇빛 경쟁에서의 책임이 있고 나무의 흥망성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관이나 주지는 나무리고 양분 이동 후 대동맥입니다. 그러니 주관에 붙은 주지나 주지에 붙은 부주지 측지보다 굵어야 합니다. 대동맥인 주지가 껍질 즉 수피가 벗겨져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주지 위의 가지들은 일부를 남겨 잘라 주지를 보호합니다. 바로 주지 신변을 보호하는 경원인 셈이죠. 주지보다 거기에서 난 부주지가 더 높은 곳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거하거나 아니면 눕혀서 더 낮은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처음 올라올 때부터 다듬어 다음 동계전쟁 때는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옛날 계급사에서 농로 등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생산에 종사하였던 나뭇가지 중에서 꽃피우고 열매 맺고 과일을 키우는 것은 금방 태어난 결과지가 맞습니다. 그것도 제일 낮은 위치에서 제일 갸날픈 몸으로 그 힘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지는 굵거나 길어서도 안됩니다. 이건 과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냥개비만큼 너무 허약해도 안되지만 나무젓가락보다 굵어서도 안됩니다. 자도나 매실 체리는 굵은 가지에도 열린다구요? 자세히 보면 그 굵은 가지에 작고 짧은 결과지가 모여 피고 있습니다. 이를 꽃묶음처럼이라 하여 화속산 결과지라고 합니다. 굵은 대는 결과지를 달고 있는 결과 모지인 셈입니다. 통틀어 결과지 군이라고 합니다. 사과배 복숭아 자도 매실 체리 살구나무는 작년에 태어난 가지가 맞고 대추, 포도, 키위, 다래 등은 원래 올라온 신초들이 태어날자 말자 그 일을 맞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태어나도 지금 표시한 주지 끝에 태어난 신초는 이러한 생산읍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이 가지가 모르고 과일을 달아도 농부는 말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순이 아래로 향하면 위로 올려 세륙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 정도이면 혈통이 존중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이 새순도 귀족입니다. 만일 이 원가지 즉 주지가 쳐지면 양분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나무 세력 전반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 주지는 상체를 입을까봐 작은 가지들이 지켜주고 생산업에도 종사하지 않고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손까지 귀족의 대접을 받습니다. 귀족가지입니다. 만일 주지의 새순과 함께 자라면서 경쟁을 하는 가지는 과금이 제거 대상입니다. 반면에 제일 늦게 태어난 이 신초들이 가장 낮은 위치에서 꽃피우고 열매 맺고 또 열매 키워갑니다. 세월이 가니 과수나무에도 변화가 생기는군요. 아래 그림처럼 주관은 있지만 주지와 부주지, 측지, 결과지의 복잡한 계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 측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급이 평준화되고 있죠. 이제는 외성 밀식재배가 대세입니다. 텃밭 과수도 이제는 일반 과수 재배보다는 외성 밀식재배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면적당 색상장도 더 많고 식목 후 생산기간이 더 빨라지고 과일 품질도 더 좋고 거기에다 비배 관리도 더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축지 재배법도 생기고 있습니다. 1인 지하에 있던 주관이 이제 위원의 체제처럼 공동체제입니다. 이러한 8m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주지들이 높낮이 없이 모두 수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을 양쪽으로 V자처럼 벌려서 8m를 이룬 V자형 8m형도 있습니다. 질서가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급은 단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장남 차남 구별이 없어지고 남맥 안에도 아들딸 구별이 없어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주관형 계통이든 계심형 계통이든 아니면 다른 수형 계통이든 과일나무를 키울 때 고려해야 할 것을 재미있게 계급이라는 위계질서라는 용어를 써가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과수수형도 계급이 단순화되어 가는데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도 가정에서 에엠하고 목에 힘주면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사위도 손자도 손녀도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살아야 말년이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콩가루를 만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엄연히 가정의 최고 어류로서 역할은 하여야 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화목한 가정 되십시오. 올리고 우유 Himself